네, 오늘의 시그널은 SAMG 엔터입니다. 관련 내용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 우리가 주목하면 좋겠습니까? 네, 지금의 주식시장은 딱 두 가지로 지금 정의돼서 배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2차전지라든가 인공지능은 아예 시대를 바꿀 만한 어떤 기술의 혁신이죠. 그 기술의 혁신은 뭐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존재했던 사이클도 상관이 없어요. 기존에 존재했던 상업의 사이클을 완전히 깨트리는 교과서에 기록될 정도, 역사책에 기록될 정도의 기술의 혁신은 그 모든 걸 깨트리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주도주로 나선 것이고 반대쪽에서는 기존의 기술의 혁신이 없는 업종에서는 이 지금 초고가 인플레이션 시대에 맞춤형으로 나가는 소비자의 어떤 행동에 따라서 주가가 갈리게 되겠죠. 지금 계속해서 라면이라든가 무슨 과자라든가 이 얘기를 왜 했나요? 우리가 사실은 간식으로 먹었던 거잖아요. 이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디저트로 즐겼던 거를 주식으로 먹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가게 물가 상태가 너무나 어려워요. 지금 그래서 그럼 돈을 어디다 쓸 것인가, 앞으로? 돈을 사람들이 어디다 쓸 것인가? 그럼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싸멘터죠. 우리 공주님 예쁘기도 하죠. 공주님한테는 내가 바빠서, 그전에는 바빠서라는 핑계라도 됐죠. 내가 애 키우느라 오늘 하루 한 끼도 못 먹었네. 근데 지금은 시간이 있어도 못 먹을 수가 있어요. 왜냐? 가게가 쪼들리니까. 근데 가게가 쪼들린다고 우리 공주님이 다른 애들은 공주님 지금 대접을 받고 있는데 우리 애기만 공주님 대접을 못 받아가지고 시무룩한 모습, 우는 모습, 이런 거 절대 볼 수 없거든요, 부모님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맛있는 거 먹을 거 외식 1년 내내 안 하더라도 우리 애기는 공주님을 만들어줘야 돼요. 남자는 왕자님을 만들고. 지금 이모션 캐슬 키즈, 캐치 트니핑 IP 기반으로 한 의류 메이커, 이거 여기서 만들었죠. 싸멘터가 직접 운영하는 키즈 패션 브랜드고요. 그다음에 용산 아이파크 몰, 제가 그 주말에 가보라고 했던 그 키즈 전용 메이커 오브 공간 이모션 캐슬 로열 부티크. 이거 기본이 10만 원인데 제일 좋은 거기 드레스. 여기서 뭐 하는 거냐면 이게 또 무슨 사회적 논란, 옛날에 그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뉴스에. 무슨 애들이 벌써 4세, 5세가 돼가지고 어른들이 하는 무슨 뷰티숍처럼 마스크팩을 하고 있고 조격을 하고 있고 저거 너무 과도한 상술 아니냐. 근데 지금 과도한 상술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지금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지금 드레스를 입기고 그렇게 하루 종일 메이커 오버를 해주는 건데 가장 비싼 드레스 있죠? 그거를 입으면 30만 원이에요. 제일 싼 드레스 입으면 10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문전성시예요. 네이버 예약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 벌써 불만이 있는 게 뭐냐면 그 한정된 공간에 사람들이 예약제로 받더라도 그렇게 많이 가다 보니까 내 아이가 주인공이고 싶었는데 거기 또 생일 파티를 하면 돈을 더 냅니다. 생일 파티를 하는 애가 있어가지고 그 아이가 주인공이 되고 내 아이가 들러리가 돼서 기분이 나빴다는 댓글이 달려있어요, 지금. 평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여기는 지금 허리띠를 졸려면 그 알고리즘이 작동이 안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냥 저기죠. 시기와 질투. 여기에 지금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남들은 지금 공주 드레스를 입고 있는데 내 아이가 10만 원짜리 드레스를 입고 있으니 나도 30만 원짜리 하고 싶은 욕구가 판을 치는 곳이죠.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잘 되겠죠. 여기서 전문가가 제작한 수제 드레스에다가 구두 입혀주죠. 거기서 마술사가 나와서 마술 공연에 줘서 마술 풍선 주죠. 그리고 촬영한 거 액자 만들어서 액자 주죠. 30만 원을 올라가면 액자를 3개 줘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동화 속 주인공처럼 메이크업 오버 서비스 해 주죠. 아까처럼 매니큐어 발라주고 조격해 주고 마스크팩까지 해 줘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은 돈을 아끼지 않는 분야란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물가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그 한정된 재화 내에서 어떤 경중을 조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부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가 쫄라맵니다. 아이들한테는 해 주고 싶으면 자기 살이라도 떼 줄 정도로 해 주고 싶기 때문에 줄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줄일 수 없는 부분이 고물가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더더욱 돋보일 수밖에 없다. 이런 쪽으로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아예 기술의 혁신으로 나가는 분야에 집중을 하던가 아니면 기존의 업종 중에서는 뚫고 나갈 기술의 혁신이 없으니 졸라맸는데, 허리띠를 졸라맸는데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는 분야. 거기를 공략해야지만 지금 주시장에서 살 길이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SMG 엔터 지금 분석을 해보고 있는데요. 가격 전략도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정을 받았습니다. 많이. 여기 보면 지금 2022년 12월에 상장한 종목이죠. 그렇죠? 여기에서 이 박스권을 돌파하고 시작된 게 딱 2023년도 지금 첫 거래일이었어요. 여기서 박스권 상단에 강력하게 돌파된 뒤에 랠리가 시작됐죠. 그다음에 조정을 받아서 온 자리가 지금 어디입니까? 딱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고점으로 작용했던 데까지 왔죠? 3만 원대가 고점이었는데 뚫었으니까 저점이 된 겁니다. 3만 원 근처가 저점이에요. 그럼 다시 한 번 5만 원대를 목표가로 갈 수 있겠죠? 다만 여기서 21선이 내려오고 있으니 중간 목표가는 4만 원이 될 거고 4만 원을 돌파하면 5만 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4만 원이 1차 목표가, 5만 원이 2차 목표가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SMG 엔터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좋은 수익 모델을 구축하고 7월 달에는 과천에 이 지금 티니핑 랜드가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디즈니 랜드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철, 휴가철을 겨냥해서 가실 분들은 7월 달 과천에 티니핑 키즈 랜드가 오픈되는 그때까지 5만 원을 목표가로 해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MG 5만 원 1차 목표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